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올해 삼재래 올해는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고 큰 재앙이 찾아올 거야 난 그때도 네 옆에 있을게 조금만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사는 거야 엄마는 네가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대체 뭔 짓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냄새가 싫어 내가 엄마를 쓰면 아빠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 너 왜 그런 짓을 해? 그럼 둘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단 거 시키는 사람들이 제정신인 줄 알아? 사실 내가 입던 팬티를 팔고 있어